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시장을 9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ai 황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 고대욕폭 메모리 hbm을 공급받을 것이다 성능 문제로 품질 테스트 실패수를 직접 부인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가 바로 이런 띄죠 체계에서 동시에 다 받겠다는 거죠 경쟁시키면서 가격 협상력 높이고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은 모두 다 고대욕폭 메모리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우리도 그들이 최대한 빨리 품질 검증 테스트를 통과해서 우리 ai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삼성과의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어제까지 끝내고 싶었지만 끝나지 않았다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5세대 구조 그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6세대 구조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구조가 이게 이제 제품 라인화입니다 nvidia ai 가속기 호프 100 호프 200 블랙웰 100 블랙웰 100 블랙웰 200 등 여러 ai 가속기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 속도는 상당하기 때문에 hbm 매우 중요하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gpu 성능이 계속 나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이 주로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공급하는 고대욕폭 메모리 여러분들 성능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죠 이제 삼성 hbm이 예정대로 검증을 통과하게 되면 주력 상품인 블랙웰 시리즈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춤하던 삼성전자 엔비디아 젠슨왕 한마디의 시간 외에서 4%대 상승하다 이때 사면 안 되고 삼성전자가 반드시 엔비디아에 납품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납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이러면 sk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7만 원대에 계속 샀으면 돈이 좀 벌었겠죠 반도체 산업은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h100 h100 블랙웰 200 제품 라인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챗GPT가 여러분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CPU를 1시간 정도 돌려야 되는 정도를 정보를 처리한다면은 GPU는 1초에 여러분들 그 모든 연산을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2025년까지 데이터를 병렬 연산을 여러분들 처리하는 GPU의 성능이 순차 영상을 여러분들 처리하는 CPU의 배가 1000배 정도 될 거란 거 아닙니까 한 전문가 여러분들 그림을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CPU의 성능 향상과 관련된 시계열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1.5배 정도 성능이 좋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1.1배 정도로 둔화 되는 겁니다 CPU가 중앙처리장치가 그런데 GPU 보시기 바랍니다 성능이 여러분들 매년 1.5배씩 좋아지는 겁니다 1.5배라는 것은 150%씩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거를 복리로 따지게 되면 2025년이 되면은 CPU에 비해서 이런 GPU의 성능이 1000배까지 가는 겁니다 정신 나간 세상인 거죠 1000배까지 그러니까 이 GPU 성능이 이런 1000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이런 관목할 만한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투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잘 아시는 한 분 말씀이 이런 모델을 돌리려면은 GPU 이렇게 AI 모델을 돌리려면은 엔비디아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AI 반도체로 중심으로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의 클로즈드 모델 오픈 소스 모델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 모든 무선 AI 모델을 돌리든 간에 하드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하드웨어 시장의 대부분을 엔비디아가 이게 2023년도 이런 작성인데 기업용 GPU의 91.5%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상에서 우수한 것뿐만 아니고 구조와 소프트웨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독점력이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대단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름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등 기업하고 2등 3등하고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 여러분 엔비디아의 올해 여러분들 주가 상승 그래프입니다 2등 업체인 AMD의 주가 상승 그래프인 겁니다 맥을 못 수준하여 시장에서 2등이 안 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름 베팅했던 사람들은 이긴 것이고 그 다음에 AMD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패배한 거죠 시장 보시게 되면 HBM의 성능 상승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할 거라는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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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